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복권에 당첨된 남자의 소름 끼치는 괴담 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 자신의 침대 위에서 이불을 감아 안고 편안하게 잔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자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아닌 듯하다 분명 잘 때는 반듯한 자세로 이불을 덮고서 잠이 들었을 것이다 그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면 감긴 눈 속에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다 좌우로 일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들이 많이 보인다 돼지들은 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살찐 몸덩이 지저분한 몸 그리고 그 특유의 돼지코 남자는 그 돼지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 많은 돼지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순간 돼지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온다 멧돼지는 아니지만 많은 돼지들이 자신을 향해 온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 정겨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남자는 돼지들에게서 도망을 치려 해보지만 이내 돼지들에게 묻혀 버리고 만다 생생한 꿈이다 평소에는 꿈을 잘 꾸지도 않거니와 꿈을 꿔도 항상 개꿈만 꾸었는데 이번 꿈은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생생히 머릿속에 남아있다 꿈이었구나 남자는 꿈이라는 것을 알고는 머리맡에 놓여있는 시계부터 바라본다 7시 5분 전 자명종 시계가 올리기 딱 5분 전이다 남자는 아침에 자명종 소리를 싫어했다 자신의 단잠을 늘 방해하는 소리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일어나는 것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아침에 깨는 것도 나쁘지 않네 회사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늦은 업무까지 해야 하는 처지의 회사원인지라 피곤함은 늘 그를 따라다녔고 자명종 소리가 늘 그를 깨웠었다 꿈 때문이라지만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니 왠지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았다 평소 같았으면 졸린 눈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하러 갔겠지만 오늘만은 다르다 몸도 가볍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샤워로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돼지 꿈을 꾸다니 샤워를 하면서도 생생히 남아있는 꿈 생각을 한다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돼지는 재물을 의미한다 돼지 꿈을 꾼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도 종종 들려온다 이왕 꿈도 꿨으니 복권이나 한 번 사봐 남자는 살아오면서 당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다못해 작은 경품도 타본 적이 없었다 그럼 그는 복권을 사봐야 담배값만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꾼 꿈은 돼지 꿈이 아닌가 한 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어 보였다 혼자 사는 그는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때우고 옷을 차려입고 거리로 나섰다 허요일 아침에 출근길은 사람들로 붐빈다 하지만 박지 않은 표정들이 더 많다 그냥 먼저 보이는 복권 집에 가서 몇 장 사봐야겠어 라고 생각한 그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 무언을 어떻게 사야 할지 몰랐다 개통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복권을 파는 가게가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복권 집은 눈에 안 들어오고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분명 사람이 많은 출근 시간에 잔돈이라도 구거하려는 남자임이 분명하다 얼굴은 꽤 죄쬐하고 수염은 아무렇게나 자라 있다 옷 역시 때가 타서 새카맣고 지저분하다 그냥 지나가려는데 그 중년의 남자가 올려보는 바람에 두른 눈을 마주친다 분명 자신에게 돈을 바라는 눈빛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잔돈은 없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앉아있던 남자가 입을 연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잔돈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라 예? 보통은 잔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강도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이 남자는 무언가 할 말이 남은 듯하다 혹시 복권에 관심 있으세요? 뭐라고요? 남자는 분명 복권이라고 했다 걸음을 멈춘 남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막상 자신이 사려고 하는 것이 복권인데 처음 본 거린이 그 얘기를 하니 말이다 제가 복권을 두 장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살 생각 있습니까? 우두커니 서 있던 남자는 막상 내라는 대답을 선뜻 할 수가 없었다 분명 자신이 사고 싶어하는 것은 복권이 맞지만 상황이 우습지 않은가 거린에게 복권을 사다니 그걸 왜 팔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복권을 긁어서 당첨이 안 되면 쓰레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팔면 그 돈으로 며칠 동안 끼니를 때울 수 있으니까요 그 복권을 긁어서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벼락 맞을 확률이나 될까요? 복권이란 참 무수운 겁니다 나라에서 서민을 피를 빨아먹는 하나의 방법이죠 사람들은 복권을 사면서 세금도 같이 내겠죠 마치 담배값에 세금이 포함된 것처럼요 복권은 누가 삽니까? 삼성그룹 회장이? 연봉 몇 척 되는 운동선수가? 아니죠 돈 없는 서민들이 대박을 노리고 복권을 사겠죠 이 나라는 이렇게 밑바닥에서도 세금을 거두죠 저는 단지 낮은 확률의 대박보다는 확실한 끼니 값이 더 좋습니다 그럼 왜 산 거죠? 산 게 아니라 생긴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서있던 남자는 당황스러웠다 이건 마치 도를 믿으십니까? 말하는 사람과 마주한 것 같았다 혹은 하다 못해 특정 종교의 전도자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만난 거린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이야 게다가 그는 복권을 팔 태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런 말을 듣고는 누가 복권을 사고 싶겠는가? 그 복권 제가 살게요 얼마를 드리면 되죠 하지만 남자는 복권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시계를 본 그는 출근 시간이 가까워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복권을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복권을 사줌으로 인해서 남자가 끼니를 때울 수 있으니 좋은 일도 하는 겸 복권을 사기로 했다 장당 만원에서 2만원이요 즉석 복권이 비싸봐야 몇 천원 하겠냐만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좋은 일 하자는 생각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서 건넸다 그럼 전 출근해야 돼서 잠깐만요 몸을 돌리려는데 다시 말을 걸어온다 더 하실 얘기라도 복권은 긁기 전에 복권이지 긁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혹시 긁는다면 한 장만 긁으세요 마지막으로 덕분에 아침밥 잘 먹겠네요 거리는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듯 일어섰고 복권을 손에 쥔 남자도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게 과연 당첨이 될까? 당장은 동전이 없어서 복권을 일단 지갑에 넣으며 회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회사 업무를 보면서도 복권 생각이 자꾸 났다 동전이야 서랍을 뒤져서 찾거나 언제든지 빌려서라도 복권을 긁을 수 있겠지만 복권을 건네주던 아저씨의 말이 생각이 났다 복권은 긁기 전에 복권이지 긁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긁으란 거야 말라는 거야 자꾸 지갑만 만지작거리냐는 상사의 말에 다시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오전 업무를 끝낸 그는 점심을 먹고서 혼자서 휴게실에서 다시 복권을 꺼내어 살펴본다 복권 판매기에서 보던 연후 복권과 똑같이 생겼다 최대 당첨금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회색에 긁는 부분이 있다 에라 긁어보자 아까 서랍에서 찾은 동전으로 회색에 긁는 부분을 긁기 시작한다 제일 윗부분을 긁은 이 당첨 숫자 3이라는 숫자가 드러난다 이제까지 참은 것도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부분을 한꺼번에 긁어서 벗겨낸다 당첨이다 분명 당첨 숫자 3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첨 금액 1억원이라는 글자도 또렷이 보였다 뒷면에 복권 설명서에 10만원 이상 지급은행명이 적혀있었다 그것도 사내에 있는 은행 시간을 보니 12시 4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1시에 업무를 시작하니 은행에 갔다 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했다 1억이라니 그는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연봉이 2천만원이 채 못되니 5년을 돈 안 쓰고 모아도 1억을 모을 수는 없었다 3분 정도 지나서 은행에 도착했지만 번호표를 뽑아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다 안되겠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조퇴를 허락 맡았다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욕을 먹기는 했지만 흥분된 마음 때문에 도저히 손에 일이 잡힐 것 같지 않았다 1억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은행에서 계좌로 당첨금을 입금하고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이런 행운이 올 줄이야 하지만 막상 큰 돈이 생겼는데 당장 할 일은 없었다 10억 정도 당첨되었으면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저녁에 친구놈들 나이트로 불러서 방 잡아서 실컷 놀아야겠군 시간을 보니 이제 2시 왔다 친구들 일 마치기에는 한창 이른 시간인 것이다 그때까지 뭐하지 당장 푼 돈이나 쓰고 돌아다니려고 현금인 줄기로 100만원을 뽑았다 지갑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양이었다 자신의 지갑은 그 돈은 담기에는 작았다 지갑이나 새로 사자 백화점에 들러서 50만원짜리 지갑을 사고 거기에 나머지 50만원을 넣었다 그리고 그 전 지갑에 있던 것을 새 지갑으로 옮기다가 남은 복권 한 장을 발견했다 아 복권 한 장이 더 있었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문득 복권을 보니 이것도 당첨될까 하는 생각과 호기심으로 긁어보고 싶은 마음이 요동을 쳤다 그러고는 또 다시 그 아저씨의 말이 생각났다 혹시 긁는다면 한 장만 긁으세요 왜 한 장만 긁으라는 거야 그 아저씨도 참 바보 같아 이거 긁었으면 거짓 생활 끝인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 이 복권도 왠지 당첨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돈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닌가 그는 그 복권을 긁기로 결심을 하고 동전을 찾아봤지만 주머니에는 없었다 동전이 없구나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돈통을 앞에 두고 쪼그려 앉아있는 할머니였다 저기 할머니 제가 만원 드릴 테니 동전 하나만 가져갈게요 할머니는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남자는 동전 하나를 집어간다 남자는 많이 답답했는지 복권을 단숨에 전부 긁어버린다 뭐지? 복권을 다 긁었는데 아무런 숫자도 적혀있지 않았다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다 긁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복권이었다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긁은 부분에만 아무런 숫자도 볼 수가 없었다 가짜 복권인가? 아니면 불량 모아 싱겁게 실망감과 허무함을 안고 돌아서는데 커다란 차량이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다 축산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는 자동차였는데 남자를 치고는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전복되었다 남자는 돼지들과 함께 피를 흘렸다 그리고 남자의 손에 쥐어져 있던 복권의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권에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첫 번째 복권의 숫자는 진짜 복권을 긁은 시간 두 번째 복권의 숫자는 그 남자가 죽은 시간 두 번째 이야기 사카모토 추츠미 일가 살해 사건 1989년에 옴진리교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던 변호사 사카모토 추츠미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1980년대 그 악명 높은 옴진리교에 젊은이들이 하나씩 빠져들기 시작해 소재는커녕 생사도 불분명해지자 그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사카모토 추츠미였다 사카모토 추츠미는 예전에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일명 통일교 바로 문선명의 그 통일교이다 사건을 맡은 경험으로 옴진리교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옴진리교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사카모토는 각종 인터뷰에 출연하며 옴진리교를 깎고 옴진리교는 대응책이랍시고 사카모토의 사무소에 항해 전화를 보내자는 운동을 하고 전단을 뿌렸지만 당연히 사카모토의 입장만 더 두텁게 해줄 뿐이었다 10월 31일 옴진리교의 간부 하얘카와 변호사 아오야마 요시노부는 사카모토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그와 교섭하려 했으나 사카모토는 옴진리교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전부 반박하고 옴진리교 교단 전체에 고속 흐리를 먹이겠다고 강수를 두었다 말 그대로 관광당한 옴진리교는 어쩔 줄을 몰랐고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사카모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논의 끝에 결국 사카모토를 살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1월 3일 사토로 하시모토 의사였던 나카가와 옴진리교 수석과학자 히데오 무라이는 요코하마역에서 사카모토가 귀가할 때 납치해 염화칼륨을 주사해 죽이려 했지만 그날은 하필이면 또 사무소의 휴일이었다 그들은 새벽까지 기다려서는 결국 11월 4일 사카모토의 집에 침입하게 된다 11월 4일 새벽 그들은 사카모토와 그의 아내를 교살 한살배기 아들을 입을 막아 질식사시키고 외딴 산중에 시체를 묻어버렸다 사카모토가 실종되자 이 사건을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동료들과 사카모토의 어머니는 옴진리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명감 같은 건 다 갖다 버린 일본 경찰은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조사만 행한 뒤 시체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을 끝내버리고는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재수색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서 옴진리교 간부만 착용하는 배지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무시했고 옴진리교도 이 사실이 보도되자 갑자기 이 배지를 대량 생산하고는 그것은 옴진리교의 신도무 모두가 다는 배지이며 우리가 엄청난 수의 배지를 만들어 퍼뜨렸는데 그 중 하나가 어쩌다 사카모토의 집에 있던 거라고 웃기지도 않는 발뺌을 했다 결국 1995년 9월 사카모토 일가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실행범들은 전원사형에 처해졌다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사건과 함께 옴진리교의 악행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며 애초에 1995년 3월의 살인가스 살포 사건은 매구로 공증인 사무소 사무장 납치 감금치사 사건 사카모토 살인사건 등으로 경찰의 의혹이 옴진리교로 집중되자 테러를 일으키면 수사망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버린 일이다 일각에서는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건 직전에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우연히 새벽에 깨어나 사카모토짱이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정작 사건이 일어났다고 확실시되던 시간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집에서 밥공기 3개가 사라진 것 등의 의혹이 남았다 이 때문에 사카모토 변호사의 아버지는 경찰의 발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살해된 게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옴진리교 교인 외에 다른 숨겨진 협력자가 있는데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다 여담이지만 사카모토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에는 좌파적 성향의 변호사들이 많았고 이들은 일본 공산당과 함께 사형 폐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카모토 추츠미도 사형제 폐지론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사카모토의 동료 변호사였던 타키모토 타로 변호사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타키모토 타로도 옴진리교에 맞섰다가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해안가의 초소 아버지께서는 얼마 전에 원사로 제대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군에 계실 적의 이야기다 어느 날 강원도 해안가 초소에서 육상 근무를 하셨다고 한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그곳이 한국전쟁 때 인민군들이 상륙작전을 펼쳤던 곳이라고 하셨다 여하튼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모포를 챙겨둔 채로 당직실로 가셨다 시간이 흘러흘러 어느새 새벽 3시 잠깐 눈이라도 붙일까 했는데 갑자기 문이 비거덕 열리더란다 그러더니 옛날 군복을 입은 한 사내가 들어와서는 모포와 간이침대를 들고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셨기에 온몸으로 막으셨다지만 그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을 하며 들어오려고 하더란다 내 자리다 나가라 방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막으려고 손을 내줘어도 허공을 가르는 기분만 들었고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몇 번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목격자도 자꾸 나타나니까 폐쇄를 했는지 새로 지었는지 해서 위아무여되어 버렸다고 하셨다 네 번째 이야기 존재하지 않는 초소 내가 근무를 서는 지명은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로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묘지가 많아서 그게 동의 이름이 된 곳이다 그날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해서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당시 나는 순찰이 있었고 그 일을 겪은 사람은 당직 근무를 서는 동기 상황병 불침번 이상 4명이었다 참고로 초소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연락받는 게 상황병이다 연락을 받는 장비 중에 야전 인터컴이란 것이 있는데 집 대문에 달린 인터폰을 연상하면 된다 우리 중대의 인터컴은 110초와 1대공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1대공은 근무를 선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겨울날 110초는 전시회만 투입하는 초소라 평상시에는 근무를 서지 않았다 나는 당시 110초 순찰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중대행정반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직 근무를 서던 동기가 내게 말했다 야 110초에서 인터컴을 외치냐 놀랐잖아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동기가 우스워서 무슨 소리야 임마 소설 쓰냐 내가 그걸 왜 건드려 라고 했더니 그 녀석은 갑자기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표정은 그 녀석만이 아니었다 3명이 비슷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것이었다 처음엔 이 녀석들이 날 놀리는 거려니 생각했지만 잠시 후 그걸 듣는 순간 나도 그들과 표정을 같이 해야했다 갑자기 인터컴에 5번 채널에 불이 들어오더니 굳게 담은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한 알 수 없는 신음 소리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은 분명 110초에서 들려오는 인터컴이었다 나를 포함한 우리들은 비 때문에 전선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다시 판단했기에 같이 순찰을 도른 간부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래 그럼 선을 고쳐야지 라며 수신기를 빼내 뒤쪽 연결부를 보더니 5번 채널에는 아무런 선도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110초는 1번이야 1번 섬뜩해진 우리들은 겁에 떨었고 그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갑자기 또 연결된 인터컴 5번 채널의 신음 소리와 개 짖는 소리 뒤에 조용히 흘리는 듯한 웃음 소리였다 그 인터컴의 채널은 지금도 밤만 되면 갑자기 난데없이 연결돼서 상황병들과 당직병 불친번들을 긴장시킨다 다섯 번째 이야기 타로카드 1년 전 일이다 전 그날도 내일 운세에 대해 타로카드 점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다지 좋은 점쾌가 나오지 않았기에 침대로 가서 바로 잠을 잤다 그런데 그날 꿈에서 어느 여자분을 만났다 그 여자분은 굉장히 서럽게 울고 계셨는데 전 그분께 다가가서 왜 울고 계시냐고 물었다 서러워서 울었어 그 여자는 절 빠니 쳐다보며 대답하셨고 저는 측은한 마음에 그 여자분과 대화를 했다 뭐가 그렇게 서러우신데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나한테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남편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어 내가 죽은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전 가만히 듣다가 화가 났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께 툭 하고 말을 했다 아니 아내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었다면 아직 상도 다 끝나지 않았을 텐데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다니 그러자 여자분이 절 쳐다보며 다시 말씀하셨다 그래도 내 딸한테 잘하면 억울하지도 않지 남편 보는 데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구박하고 때리기나 하고 내가 딸한테 미안하고 불쌍해서 정말 하시며 계속 우셨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제 손에는 타로카드가 들려있었다 그래서 전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분을 위로해드리려고 그 자리에서 타로카드 점을 봐드렸다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점쾌는 그분 따님이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남편 만나고 호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자분은 안색이 조금 밝아지시면서 딸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며 고맙다고 하셨다 그러고는 잠에 깨어났지만 제 오른손에는 타로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분명히 자기 전에 서랍에다가 놓고 잠을 잤는데 말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야간 경기 근무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태까지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2월 나는 훈련소에 입수하였다 처음엔 적응하지 못해 힘들다는 생각과 나와는 맞지 않는 곳 같다는 생각만 했다 물론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며칠이 지나자 현실을 수용하고 훈련소 생활을 나름대로 즐기기 시작했다 보통 경기 근무는 일반 병사들이 하지만 훈련소에서 훈련병도 순서대로 일반 병사와 짝을 지어 야간 경기 근무를 서고는 한다 내가 야간 경기 근무를 서게 된 날 나는 부대 뒷산에 있는 외곽 초소로 배속되었다 그날 암구오는 매미 나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함께 근무를 서는 일반 병사는 저녁이 두 달 남은 병장이었다 병장은 초소 안에 앉아 부대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초소 밖에서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근무를 서는 동안 그 병장은 자랑하듯 자신의 군생활 이야기를 해줬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어느새 이야기도 떨어져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보이는 건 흑백의 음영으로 비치는 수풀과 나무들 뿐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검은 그림자를 한 나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린다고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점점 나무들이 작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10살 정도의 아이 그림자들이 내 시야에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턱하고 숨이 막혔다 고개를 돌려 초소 안을 보니 병장은 졸고 있었다 다시 산등성이를 보니 그 아이 형체의 그림자들은 강강술래를 하듯 손에 손을 잡고 있었고 점차 산등성이를 내려왔다 귓가를 때리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실려왔다 이리와 이리와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검은 그림자들 나는 총을 든 채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터질 것 같은 심장소리만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초소 뒤에서 암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순찰을 온 장교를 향해 병장이 암구호를 묻고 있었다 장교가 지나간 후 병장이 말했다 신병이 그렇게 얼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 난 곧 전역하니까 괜찮지만 신병이 그러면 욕 제대로 먹을 거야 정말 걱정돼 변명처럼 나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병장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근무를 설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뭡니까 절대 한 곳만 봐서는 안 돼 특히 야간처럼 시야가 흐려질 때 한 곳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동공이 흔들려서 보이는 물체들이 제멋대로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일리 있는 해석이라 생각하고 납득했다 어차피 귀신을 안 믿던 나에게는 당황스러운 기억보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때 내가 들었던 소리는 어디에서 울려 퍼진 소리인지 이리와 일곱 번째 이야기 페가에서의 하루 친구들과 나는 오랜만에 시간을 맞춰 여행을 가기로 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몇 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들 겨우 일정을 맞춰서 2박 3일로 산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목적지는 오래된 페가였다 인터넷에서 이 페가가 유명한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다들 가보자고 했다 오싹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지 않는다는 이 장소가 우리에게는 흥미로운 도전으로 느껴졌다 도착한 페가는 생각보다 더 낡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있었다 여기저기 무너져 내린 벽과 기울어진 지붕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주변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이곳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주었다 여기 정말 으스스한데 친구 중 한 명이 말하며 긴장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다들 농담을 주고받으며 무서움을 애써 감추려 했다 우리는 페가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더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로 보이는 큰 방이 있었고 옛날 가구들이 부서진 채로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여기서 하루를 보낼 생각이니 신나지 않냐 또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준비해온 캠핑 장비를 꺼내 거실 한가운데에 모닥불을 피웠다 식사를 하고 나서 각자 침낭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이상하게도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는 가까워졌다 마치 발소리가 탔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긴장했다 누군가 폐가 안에 들어온 것일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짓을 주고받았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우리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손전등을 켜고 사방을 비춰보았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너무나도 빠르게 스쳐 지나갔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들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진짜 이상한 것 같아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우리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 폐가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소리와 그림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다 아침이 밝아오자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짐을 챙겨 서둘러 폐가를 떠났다 차에 타자마자 다들 한숨을 쉬며 안도했다 하지만 차를 출발시키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폐가의 창문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중에게는 정확한 상황을 따라서 오늘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